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. ول이스크림 마요네즈 아... 으악 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말과 свои 과연 어흥 연주 맥도ır 맥도둘 고기맛 고기맛 멍도둘 가득 뭔가 다 requirements 꾸덕꾸덕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달콤 바삭하고 너무 그냥 비벼서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맛있으면 좋겠어요 고소해요 이렇게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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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조금씩 먹으면 더 쪄게 맛있었어요 그럼 다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먹었을때 쪄게 먹으면 더 맛있겠죠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은근히 먹는 게 아름다운 가득 오이 고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머리에에다보는 거니 끓이는kie 더 찔미 많이 먹어야 지 이런 식감은 그냥 먹어야 하나인데 눈이 잘 안 먹으면 좋겠네요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딱히 먹으면 더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으면 좋겠네요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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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마카롱이 좀 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약간 진짜로 그냥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게 먹어 배불러가 있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ㅎㅎ